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 하나! 미오! 안녕하세요! 미오, 마지막 날이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안 간다는 말이야? 한국 여행 8일차 마지막 날 지금 미오 뒤로 보이시다시피 하늘도 울고 있어요 슬프겠다 슬프겠다 미오 원래는 마지막 날 뭐 먹으려고 했어요? 운전집 복사에서 떡볶이랑 떡볶이랑 시장에 있는 거 사서 만두랑 어묵이랑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마지막에 분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건이 안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계획을 바꿔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순대 먹으러 갔습니다 맞아 맞아 먹으러 라고 하네 물어 라고 부산 사람 다 됐네 미오 경상도 사람 다 됐어 진짜 순대물어 갑시다 순대물어 갑사 야 니가 가르친거야? 니가 가르쳤지 네 순대 먹어 본 적 있어? 없어요 근데 순대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런 순대가 있고 그리고 수제순대가 있어 지금부터 먹으러 갈 집은 수제순대야 오 수제순대 수제순대 오 오 본점이 김해네 응 서울도 있어 아 서울도 있어 미오 마지막 마무리 맛있는 데 가네 네 자 마지막 마무리로 순대 뭐 하나 하나 뭐더라 순대전골 응 세트로 해가지고 순대순대도 조금 나오고 마늘수육도 조금 나오고 알아들었어 오 알아들었는데 몰라 가기야 상상 안 돼 아 그치 응 사실 나도 안 돼 또 하하하 순대전골은 알지 이 집에서 파는 그 마늘수육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 응 됐어? 어? 꼬르륵 했어? 어? 무서워 어떻게 아니에요 가게 이름은 뭐지? 수백당 응 수백당 수백당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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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오 왜 와 타이밍 대박 허옹이 촬영 잘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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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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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날아버렸어 하하하하 우리가 먹는 게 순대 국세 오 오 순대 빵 고기 퓨 그리고 저기 라면사리가 공짜야 공짜야 공짜라고? 프리 저기 셀프코너 있어 라면사리가 공짜래 미워 엄청 많지 미워 미워 디저트도 있어 한국식 디저트가 있어 퓨 오 이케 나를 내팍 네 뼈 퓨 뼈 뼈 이거 뭐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름 까먹었어? 심지어 샀어 어 부문 전혀 다른데? 무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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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네 이거 무생재 좋아하니까 난 또 무말 무만래 무만래? 무만랭이 무만래 오늘 고음 맛 잤어? 안 맛있네 시꺼봤네 마음도 시꺼먹고 날씨도 시꺼먹고 옷도 시꺼먹고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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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모가 반갑게 맛있어 우와 맵다 너무 맛있어 오오 진짜 맛있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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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이야 미쳤다 너 1화에부터 성공하지? 얘가 지금 여기 들어야지 야 이거 담무아있네 진짜 오늘이 오늘이 너무 맛있어 오늘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미쳤다리 예뻐 예뻐 이게 마늘수요 우리 치킨 찍고 롱말랭이 끓여서 마늘 진짜 듬뿍이다 미쳤다리 롱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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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 마늘 괜찮아? 롱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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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치킨 되는데 롱말랭 안 돼요 안 돼 안 돼 마늘이 다이아라다 맞아 너무 맛있어 다이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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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이아라이 많이 먹어봐요 한국에 와서 점심, 헥타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일본에서 먹는거 가벼운거 일본에서 점심 가볍게 먹는다 근데 한국은 점심도 빡 점심도 빡 점심도 빡 다이아라이 지금 한국사람들은 밥찜이라고 해서 밥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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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내꺼같다 다이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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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이아라이 진짜 자 해장국에 비슷하네 아 그런느낌이네 미호가 술 취해서 못먹었던거 있잖아 뼈해장국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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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진짜 술 깬다 지금 몸에 싸울게 땅같이 보이는게 나오는데 아니야 요리에울이었어 요리에 한국의 대유는 성공 술 깨갖고 소음 맛있고 야 일화에 성공하지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미치해 다 멋있어 와 너무 맛있어 안 매운거는 진짜 신기해 빨간색 와 진짜 미소했어 비소 너무 맛있어 이쁘게 공장하고 네 코린 리프트 치킨 우와 나와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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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왔다 오 달달 야 이제 콧밥도 고구마 왜 맛있어 오 아니 옮겼 know 구우 히어습 "-рас unav Carm 먹방 좀 한다 먹방 좀 좀 잘 찍네 어떤 ம 고소전 Pinting 까지 와 국물 каз 나는 눈물이지 에? 야 이거는 맛이 없어 맛있어 와 수육이랑 같이 먹는데 끊기면 안 되시니까 볶음밥 바로 시킬게요 오늘은 순대랑 밥을 시키는거에요 감사합니다 민혁 숟가락 한개 유관에 한번 볶아볼래? 오 유관에 한번 볶아볼까 전직 유관에 아닌가베 여기 봐 프로다 프로 아직 잘 볶네 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야 근데 여기 후식 먹으러 갈까? 네 비자 그리? 그리? 맛있지 멍디기 두 개 두 개 오 오 오 오 오 배불러서 먹을 배도 남겨 멍디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음 언니 근데 빵 스크린 처음이야? 응 진짜 처음 봤어 에이 싹 다 한 잔 미어 디저트까지 완벽해 한 개 더 먹을까? 응 한 개 더 먹을까? 아 매운 거 먹을지 진짜 틈타 하실 거 같은데? 미어 수제 순대 마늘 버스장 정글 디저트 라면 사리 볶음밥 으아 니누 나는 처음에 오는 순대가 아닌데 와요 소재가 너무 맛있으니까 미어는 마늘 버스장 아래상 아노 상도 아 이거 안 했다 아 돌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어 이제 우리도 간다 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간다 잘 가시게 나 응 야 너 너무 수고했다 너무 응 수고했어 덕분에 너무 잘 놀았다 신의 가이드 여러분 혹시 한국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있을 때 하하하하 근데 가이드 비용은 좀 비싸요 하하하하 주요 온다이는 사 와야 돼요 하하하하 한국 여행이 8일 동안 했는데 빠르다 역시 응 아주 밀도 있는 8일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가시게 이렇게 돼 어? 잘 가시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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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後のエンディング 寂しいな めっちゃ寂しいな 最初の始まりがね 4人で やっておいて あともう 何人までおったって話を キャンスどこに キャナさんに あんなわちゃわちゃしてたのに 2人 寂しいですね 寂しいですね みな 終わりました 終わりました お疲れさまでした お疲れさまでした 一番お疲れさまは 立ちで花さんやから まぁね 俺らのためにめちゃめちゃね 運転マジで毎回やってくれて アイデアも全部いっぱい出してくれて そっこ マジでガイド代に何本払ったらいいよ みな 今回3回目の韓国だったけど 一番この3回目が濃いんじゃない? もちろんすぎる 別の高さがあったけど 前は 初めてうちの家族に会う あれがあったから いろいろあったけど 今回は旅行としての満足感は 世界一ですね かっこいい 間違いない でも俺も マジで普通に旅行やったもん 俺も 初めて食べたやつも めっちゃあったし 初めて見たやつも めっちゃあったしで 米のブランク 物によっては 十年のブランクとか あたりしてたけど 本当に俺も すごい旅行でした よかったです さあこれで 僕らの8日間の韓国旅行は終了となります ここからは めちゃめちゃ頻繁っていうのも 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でも旅行は 大丈夫になったんで こういう企画も 今後は増や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ので ぜひ皆さんもね おすすめとかがあれば この一つに 書い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ので 引き続き このシリーズも 楽しんでみてください はい 今度の旅行はここまでです 私たちの時に 次の動画で ベトロを始めます 1、2、3 行くよ さすが 全てのスクライアに だいぶ 僕らに わ 弱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